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1,8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건설 현장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손성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선 500여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천 은평지역 신규 확진자는 62명으로 전날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5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강남 서초구 건설 현장 관련 29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건설 노동자 9만 5천여 명에게 선제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금요일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여부 등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9.3%,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160여 개입니다. 18일 0시 기준 서울 시민 20.8%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